도장망이 무력화되자 저그가 사이브로스를 뒤덮기 시작했네 정화자들을 구할 생각이라면 곧 지체에선 안되네 기사당은 준비를 마쳤네 신고하네 명령만 내리게 그럼 사이브로스는 다시 우리의 것이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저거라는 존재는 기록 보관서의 설명처럼 정말 끈질기구나 그들의 감염이 벌써 지상 전체로 퍼졌네 그리고 아몬의 혼종들은 혼락지를 강화하게 제작되었어 이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정화자들의 도움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이 기지의 설계도에 따르면 사이브로스의 동력 구성은 4개의 서로 다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구역은 3개의 무력화 회로에 의해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 회로를 모두 파괴하면 해당 구역의 동력이 복원되어 정화자 일부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핵 매트리스를 주시해야 하네 적으나 극을 파괴하는 순도 사이브로스도 며칠세 준비되는 대로 무력화 회로를 찾아나서야 합니다 아르타네스 핵 매트리스 주위에 동력이 끊긴 포들이 있네 방어만 보강하며 이곳을 훌륭한 수비 요충으로 활용할 수 있네 저기, 무력화 회로입니다 그걸 파괴하면 동력이 다시 돌아올 겁니다 사나이 어둠의 길을 건넌다 우리는 전진한다 군주를 위하여 죽음의 회로를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전투 지시를 내려라 전투 지시를 내려라 사슬이 위험하는 대로 무조건 딸다 길거리 단지에 불꽃 그 일부 대장 그 그 이승 엔 삶 아르 적극병력이 핵매트릭스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전사들이여, 핵을 방어해라! 나, 안장! 죽음 방식 경기를 주지 않았네. 반응에 강하네. 으르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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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너도 넌 뭐 쏘 너도 aries 신관이시, 가서 무력과 회로를 파괴해야 합니다. 정화자들은 저그를 공격하며 핵에 대한 저그의 봉쇄를 늦출 것입니다. 저게 상상의 도출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깨어낸 정화자가 감지되었네. 잠깐, 뭔가 잘못됐어. 인공체능 독자적으로 행동하네. 수호자의 태양석 기억 소자가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불안정해졌습니다. 수호자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적어도 그 태양석은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무조건 따른다. 그럼 나는 전투에 내게 나는 선진이야. 죽겠다. 때가 왕이다. 저거 무리들이 우리의 전략에 폐험하고 있고, 놈들이 무력과 회로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에너지 흐름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작동합니다. 정화자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때가 왔다. 나는 집행관 클로라리온이다. 나는 집행관 클로라리온이다. 첫 번째 자선의 지도자와 이야기하고 싶다. 집행관 클로라리온. 그대의 활약은 지금까지도 모든 기사단의 귀감이 되고 있어. 입에 발린 말은 그만둬라. 정화자들을 찾는 이유가 뭔가?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제국을 지키기 위해 태어났으나 우리는 그대들을 진정한 기사단으로서 마땅히 대우하지 않았소. 우리 선조들의 실수를 용서하고 고대의 소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와 합류하길 바라는 것. 그 말이 진실인지 보겠다. 우리가 이 외계의 위협을 정화하는 걸 두어다. 들어 다음에 더 논의해보겠다. 아수병들이여! 저 외계인의 유세로 전쟁해 침략자들을 정화하라! 저그가 북동쪽에서 공격해온다. 우리의 연결제 지점을 노린다. 업그레이드 완료. 수정기 공격할 수 있습니다. 상태들을 모든 것이 수정기 공격할 수 있었다. 정하나가 딱히 수정기 공격할 수있어. 수정기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아들, 우의정기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나이 수정기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유들의 대단원을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전투 지시를 내려 죽음, 스콜릿. 우리는 다시 만들어줄다. 고통을 감내하겠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경고는 우리 경고와 있는 구멍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곳이 На이전을 취득합니다. 전투 발전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전투 이동한 이동이 것은 우선이 역할 gee yeah yeah. 역시 방역이 한번 더 sinn I y & Y. dejar의 면면 서랍이 확실하게 진행 된다. 굴하지 않으리라. 굴하지 않으리라. 굴하지 않으리라. 굴하지. 굴하지 않으시땅은 견어입니다. 도움말고, 도움말고. 델람의 영광을 체력은 헌종료의 핵레트릭스를 공격하려고 이동 중이네. 방어를 강화해야하네. 믿음 앞에 두려움을 얻어. 대로를 파괴했습니다. 기지 동력의 절반이 복구되었습니다. 적과 마주쳤다. 첫 번째 차선, 불안이 아닌 것 같아. 저 온과자들이야. 우리의 고장이 외계 병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 어서 그들을 제거하라.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하나다. 믿음 앞에 두려움은 없다. 원하는 바를 알아라. 이루어지리라. 누구, 전투가 명령을 내려라. 기사단이 전진하노라. 모어온자, 영광을 향해 아이아를 되찾으리라. 아이아를 되찾으리라. 누구, 전투가 명령을 내려라. 이루어온 전투가 명령을 내려라. 또 다른 카드의 공격이 명령을 내려라. 더 이상, 전투가 명령을 내려라. 여기, 전투가 명령을 내려라. 여기를 내려라. 전투가 명령을 내려라. 타이밍을 지켜낸다. 파괴력이 부어서는 안 된다! 말하시오, 집행관. 포항을 찾아다니. 내 고위의 정신이 편합니다. 말하시오, 집행관. 지하군. 우리의 곰이 적을 만났다. 지하군. 무력 화폐로가 모여있는 마지막 장소는 이곳입니다. 세 번째 구역이 활성화됩니다. 사이브로스의 동력이 75%까지 복구되었습니다. 경제들아! 우리의 시간이 왔다. 저 외계 생명체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하라! 광물을 덮여줍니다. 광물을 덮여줍니다. 이동한다. 광물을 덮ут 수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Deus를 먹으니까요. 우리 것이다. 흡수해야 한다. 우리는 수령돌이친다. 우리의 정신은 하나다. 첫 번째 자손, 기억한다. 내신, 죽음, 용납할 수 없다. 안타깝지만 해야 할 일을 해라, 카락스. 알겠습니다, 피닉스님. 태양석을 회수하겠습니다. 태양석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석의 아이콘에 인해. 태양석을 회수하겠습니다. 태양석을 회수하겠습니다. 태양석을 회수하겠습니다. 히어로의 정신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겟랑의 영광 경ene우처럼 침대의 침대에 시작합니다. 마을 실시으로 나가는 시각의 극로 주bot에 완 universally 달고 있습니다. 성격이 캐시를 바꾼 수 있는 구속 속의 극로. 아팟의 침대에 있습니다. 유행하다고 합니다. 수정탑이 더욱 변합니다. 델람의 영광을. 아이어를 되찾읍니다. 마라시는 아이어를 되찾읍니다. 전조림을 빨대 파오르다. 전조림을 빨대 파오르다. 3번째 기간과는 저격으로 떨어지는 중도가 전투력이 도착합니다. 원하는 전투가 기다린다. 이루어지리라. 아이어를 되찾으리라. 자랑스럽게... 때가 왔다. 길이가 공략받고 있습니다. 흉림들에게 도워라! 악화 방대에서 공략을 전후를 버리자! 이루어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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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봉인이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사이브로스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신관이시여. 사이브로스의 동력이 완전히 복구됐습니다. 정화자들이 기지 내에 있는 저그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멈푸지 마라 형제들이! 마지막 한 놈까지 없애라! 잠깐! 사이브로스 시스템과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핵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발사하려는 것 같습니다. 콜로랄이... 지금 뭘 하려는... 정화를... 제시한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never did. 거기와nels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 quitting. 어디라가 respons?, 아 flank captivity, 한번 맞 Brooklyn, 저국에게关을 뿐 an Odyss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